킴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 2020년 9월 26일에 출제되었던 식품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 식품가공학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의 냉동 저장할 때 냉동에, 프리저번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냉동 과정 중에 생기는 식품의 품질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과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냉동을 시키면서 식품을 저장하게 되면 품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단백질이 탈수되면서 변성될 수 있고요. 풍미, 플레이버가 저하될 수 있고 미세한 구멍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냉동을 하면서 생기는 품질 변화를 산화 방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재해지는 문제는 차교, 우리가 기름을 추출할 때 차교는 기름을 추출하는 거죠. 식품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경우들이 있죠. 참기름도 추출하고 들기름도 추출할 수 있고요. 이 기름을 추출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용매를 이용해서 추출한 방법이 용매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용매를 추출할 때도 다양한 용매를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핵산, 벤젠, 에테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벤젠의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바람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이 안되고요. 에테르의 경우에는 가연성이 있어요. 가연성이라는 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하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매는 핵산입니다. 핵산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가 아마 계산 문제여서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웨이트 퍼센트 즉 퍼센트, 질량에 대한 퍼센트 설탕 용액 설탕 용액이기 때문에 설탕물이죠. 설탕물이 20%래요. 즉, 설탕물 안에 설탕이 20% 들어있습니다. 이 용액의 끄는 점을 구하는 과정인데 기역과 니귿에,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게 설탕의 분자식을 알려줬어요. 이 분자식을 알려준 건 나중에 우리가 몰수를 계산하기 위해서죠. 많이 해봤죠? 분자식의 분자량을 계산을 하고 이로부터 몰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끄는 점, 오름, 근사식은 다음과 같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선 몰알, 몰알 아니고 몰알 농도를 구해야 돼요. 몰알 농도 좀 생소하죠? 몰알 농도와 몰알 농도가 있었는데 몰알 농도의 정의는 뭐였죠? 용액이 아니고 용매 1kg 중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였습니다. 자, 이걸 우선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용매는 뭐죠? 설탕물에서 용매는 물입니다. 물 1kg 중에 용질은 뭐죠? 설탕이죠.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물이 1kg 있다라고 하면 설탕이 몇 g 들어있어야 20%의 설탕물이 될까요? 아, 이건 너무 쉽지? 그냥 200g 들어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0g을 넣어준다고 하면 총 설탕물은 몇 g이 돼요? 1.2kg가 되죠? 이 중에 200g이니까 20%가 안 됩니다. 따라서 설탕 몇 g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250g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20%가 되려면 물 1kg에 설탕이 250g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총 설탕물 1.2억 kg 중에 설탕이 250g, 0.2억 kg이 돼서 20%가 됩니다. 곱하기 100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설탕이 250g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 뭘 구해줘야 돼요? 몰수를 구해야 됩니다.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뭘로 나눠줘야 돼요? 분자량으로 나눠줘야 되죠? 분자량 구하기 위해서 탄소는 몇을 곱해주죠? 12를 곱해주죠? 수소는 1, 탄소는 16을 곱해줍니다. 12개, 22개, 11개가 있으니까 12 곱하기 12 더하기 22 곱하기 1 더하기 11 곱하기 16을 해주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설탕의 분자량은 342입니다. 342로 나눠줘야 돼요. 250에 342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342분의 250 몰 정도가 들어있어요. 이걸 계산해주면 0.73이 됩니다. 0.73이고 끓는 점 오름 근사식에 따라서 여기에 0.52를 곱해준 게 데이터 T, B가 됩니다. 따라서 이걸 구해주면 이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용매 1kg, 물 1kg 중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계산을 하고 이 설탕이 몰수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차근차근 전체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통조림에서 타곰 타곰이 뭔지 모르겠지만 타곰이 나는 원인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기를 보니까 탈기가 불충분하다 기체가 충분히 빠지지 않았다 관 내부에 가스가 매생했다 기온이나 기압에 변화가 생겼거나 내용물이 연화됐다 이런 물러지는 거죠. 자, 이게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탈기가 불충분했다 통조림이 있는데 이 안에 기체가 충분히 빠지지 않으면 통조림이 뒤틀리겠죠 관 내부에 가스가 매생해도 통조림이 뒤틀릴 겁니다 통조림 안에 기온이나 기압이 변해도 뒤틀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용물, 이 안에 내용물이 연화된다고 딱딱한 통조림 통이 뒤틀리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타곰, 어떤 로탄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삼투압의 원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어요 삼투압은 뭐죠? 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으면 여기는 농도가 진하고 여기는 농도가 낮을 때 농도가 진한 데서 낮은 대로 물이 이동하는 형상이죠 자반고등어는 뭐예요? 고등어는 소금 치는 거 소금 치면 농도가 바뀌죠 그러면 물이 변화할 겁니다 빠져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오랜 기간 저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물의 변화, 물의 이동 맞죠? 삼투압 맞습니다 젓갈류도 마찬가지죠 소금 넣고 절이는 거 오이, 피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황태는 어때요? 황태는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렸다가 얼리고 말렸다가 얼리고를 반복하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게 황태입니다 따라서 삼투압에 따라서 삼투압의 원리가 적용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욕 우리가 먹는 고기입니다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다 좋아하시죠? 고기에 화학적 조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식욕의 화학적 조성은 고기의 화학적 조성은 동물의 종류나 성별, 연령, 영양성태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또 부위에 따라 차이가 날 겁니다 이게 안심이냐, 등심이냐, 삼겹살이냐에 따라 차이가 날 거예요 근형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근육세포 속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근육세포 속에 있는 단백질은 증류수나 낮은 이온강동에 의해서 추출되는 수용성 단백질입니다 주로 수용성 단백질이고요 또한 근원섬유라고 하는 걸 아마 수업시간에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근원섬유, 근원섬유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근원섬유는 액틴하고 미오신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번 좀 들어봤을 건데 액틴하고 미오신 중에 미오신은 굵은 필라멘트, 액틴은 가는 필라멘트였습니다 복합제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욕, 고기에 비타민이 많이 있겠어 생각할 수 있지만 비타민이 실제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에는 수용성 비타민 중에 비타민C 보다는 B 그 중에서도 B1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문제는 달걀을 우리가 오랫동안 저장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달걀을 오랫동안 저장해 놓으면 혹시 관찰했을지 모르지만 알 껍질이 기본적으로 반들반들해지고요 그리고 톡 깨뜨렸을 때 어때요? 흰자의 점성이 줄어듭니다 원래는 이렇게 점성이 강해서 딱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모양이 흐트러지면 아 이건 오랫동안 저장한 달걀이겠구나라고 할 수 있고요 기실이라고 하는 건 생소할 수 있는데 달걀 위에 이렇게 층이 있는 거 이거 기실, 주머니라고 하는데 이 기실이 오랫동안 보관해내면 점점 커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작용으로 인해 산성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pH가 올라갑니다 즉 알칼리성, 염기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분지에 올리고당이에요 브랜치도 올리고 사카라이드 우리가 당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녹말이 될 수도 있고 또 글리코겐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었는데 분지에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가지가 많은 형태였어요 이 분지에 올리고당의 특성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분지에 올리고당은 감미도 즉 단맛이 내는 성질이 설탕보다 높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설탕보단 낮아요 설탕이 한 반 정도 5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흡수성이 크므로 타당류의 결정화를 방지하는 기능성이 있고요 또 미생물 발육 억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분지에 올리고당입니다 제어지는 문제는 여러분이 식초를 제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물질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제거해줘야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거하기 쉬운 것부터 제거를 해줘야 될 거예요 가장 제거하기 쉬운 건 뭐겠어요? 불용성 물질 잘 안 녹는 물질 제거하기 쉽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잘 녹는 물질을 제거해줘야 돼요 가용성 물질은 녹는 물질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제거해줘야 될 것은 뭘까요? 휘발성 물질이 있고 유리 지방산이 있고 색소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것 같은 것은 휘발성 물질이나 또는 색소류 같아요 그것보다는 유리 지방산 제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색소류를 제거해주고 휘발성 물질을 제거해주는 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리을부터 시작하는 4번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동결 우리가 얼리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얼리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먼저 스프레이 분무식 동결법은 급속 빠르게 동결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급속 동결이 있고 천천히 얼리는 완만하게 얼리는 동결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급속 동결은 최대 빈결정 그러니까 최대 얼음을 생성하는 이 생성대를 통과하는 시간이 40분 이상 아니고요 35분 미만 이면 급속 동결에 해당됩니다 급속 동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동결을 시켜야겠죠 이게 40분 이상이면 안 될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수분 함량에 따라서 치즈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딱딱한 치즈가 있고 좀 말랑말랑한 치즈가 있어요 말랑말랑한 치즈는 연지치즈라고 부르고요 딱딱한 치즈를 경지치즈라고 부릅니다 또 그 사이에 있는 것도 있겠죠 반연지치즈가 있고요 약간 말랑말랑한 거 또 완전히 딱딱한 것도 있어요 고경지치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치즈가 딱딱한 건지 아니면 좀 말랑말랑한 건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연지치즈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건 말랑말랑하죠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까망베르 치즈도 말랑말랑한 연지치즈에 해당이 됩니다 수분 함량이 한 50%에서 70% 정도로 해당이 되고요 반연지치즈는 여러분 좀 행소하겠지만 블루치즈 밑에 나와 있는 블루치즈 블루치즈 또는 고르곤졸라도 여기 연지치즈 반연지치즈에 속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보다 딱딱한 치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체다치즈 같은 건 좀 딱딱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도 완전히 딱딱한 치즈로 로마노 치즈와 파마산 치즈는 완전히 딱딱한 고경지치즈에 해당이 됩니다 파마산은 경질 아니고 고경질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고경지치즈의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약 25에서 30% 정도 해당이 되고요 경지치즈는 30에서 40% 정도 반경지 또는 반연지치즈는 40에서 45%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치즈가 좀 딱딱하냐 덜 딱딱하냐의 특성이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문제는 아까 동결할 때도 나왔는데 최대 빈결정 생성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음을 가장 많이 생성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얼음은 언제가 가장 많이 생성이 될까요? 0도씨에서 5도씨? 이건 얼음이 생성되진 않겠죠 얼음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것은 바로 마이너스 5도씨의 내외입니다 마이너스 5도씨 내외에서 얼음이 가장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감의 떫은 맛 감의 떫은 맛은 왜 난다? 왜 어떤 성분 때문에 난다고 알려져 있죠? 탄닌 때문에 난다고 알려져 있죠? 이 탄닌 중에서도 그 안에 여기 나와 있는 시보울 발음을 유의하겠죠? 시보울 성분이 탄닌 중 탄닌의 하나인데 탄닌 때문에 떫은 맛이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제거해줘야겠죠? 제거하는 공정의 원리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을 넣어주면 됩니다 알코올에 담그면 이게 알데아이드로 바뀌어요 알코올 디아이드로지네이저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알데아이드로 바뀌고 이게 감의 떫은 맛이 내는 탄닌 성분인 시보울과 콜로이드를 형성합니다 콜로이드를 형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불용성, 녹지 않죠? 녹지 않는 물질로 바꿔서 떫은 맛을 없앨 수 있습니다 즉 시보울을 불용성 물질으로 변화시킵니다 정답은 2번이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알코올을 넣어서 알데아이드를 형성하고 이 알데아이드가 탄닌 성분인 시보울과 콜로이드를 형성한다 불용성 물질로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외해주는 문제는 많이 나왔던 용어네요 코지, 코지는 뭐죠? 우리가 쌀에 누룩 누룩 곰팡이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걸 의미하죠 이 발효를 시켜주는데 어떻게 발효를 시켜요? 이 곰팡이가 어떤 걸 내뿜죠? 효소를 내뿜죠? 어떤 효소를 내뿜느냐? 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전분과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전분 분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밀레이지, 아밀라아지가 필요하고요 단백질 분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프로테아지, 프로테이지가 필요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외해주는 문제는 우리 두부,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데 두부를 제조할 때 두유로부터 만들죠 두유의 단백질 농도가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습니다 단백질 농도가 낮을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부가 딱딱해져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열변성이 빠르고 또 응고제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근데 두유의 단백질 농도가 낮으면 두부의 색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밝아진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부를 만들 때 두유의 단백질 농도에 따라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질의 문제는 계란 문제네요 남백을 이용한 가공품 제조씨 1000g의 남백 남백은 뭐예요? 계란 흰자 계란 흰자가 필요하대요 껍질을 포함한 60g의 전란 전체 계란, 계란이 몇 개 필요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계란 안에서 남백은 몇 프로 차지하죠? 계란 흰자는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 개 60g의 전란 중에 계란 흰자는 몇 g 들어있어요? 60%니까 36g 들어있겠죠? 자 근데 1000g의 남백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1000g, 36g씩 몇 개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정답은 27.x입니다 그럼 약 28개가 필요할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계산 문제여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 정의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42%의 전분류, 전분을 1L를 산분해시킵니다 DE라고 하는 값이 생소할 수 있어요 DE는 데스트로즈 이퀴벌런트라고 해서 데스트로즈, 데스트로즈는 우리 포도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퀴벌런트는 뭐예요? 당량값이라고 해서 이 중에서 포도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한 값입니다 이 DE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DE는 고형분에 있는 환원당 포도당은 환원당이죠 포도당, 환원당의 양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구한 값이 42래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환원당의 양이에요 이게 궁금한데 고형분의 양은 몇이에요? 1L가 있는데 이 중에 42%래요 그러면 42 420g이 고형분 양이 되겠죠? 420g일 거예요 고형분 양 420g 중에 환원당 양을 구해야 되고 곱하기 100을 하면 DE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별을 알려줬죠? 42라고 합니다 그럼 환원당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거꾸로 해주면 되죠 환원당은 DE 42 곱하기 420 그럼 나누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42니까 곱하고 나누어주면 정답은 이번에 나와있는 176.4g이 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어떤 식으로 수식을 세워서 푸는지 과정을 유익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가 과일을 착즙할 때 이 착즙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용되는 효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착즙해서 착즙 주스를 만들 때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과일에 들어있는 팩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팩틴을 없애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팩틴을 없애주는 효수의 이름이 뭐죠? 팩티네이지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가 버터를 만드는데 버터 제조시에 필요한 공정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원유를 분리해내고 발효 숙성을 시켜서 만들죠 살균을 하고 발효 과정 당연히 필요하고요 교반을 이용해서 알맹이를 응집시키고 또 가능하면 순도가 높은 소금을 조금 넣어줘서 풍미, 플레이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균이 필요한 걸 그렇지 않죠 가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염균을 살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우리가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응고를 시켜야 되죠 콩의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만드는 게 두부자 딱딱한 두부인데 이 응고제를 이용해서 응고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응고제가 이용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응고제 중에 하나가 황산칼슘이에요 이 황산칼슘이 두부 제조 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값이 쌓아요 값이 싸고 수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완만해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두부의 색깔도 좋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두부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싼 걸 쓰면 아무래도 퀄리티, 품질이 좀 떨어지는 영향이 있죠 두부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조직감이 거칠고 단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봤는데 혹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엔 유엔 유엔